브이로그 감독 브이로그 이거 브이로그 나가면 되지? 유튜브? 어 유튜브야? 어차피 오늘 가는 거 찍으려고 놀러 가는데 가는구나 이유가 있구먼 브이로그 감성 가는 길 방금 들었어? 가는 길 여기 충남 서산집인가? 저기 꽃게찜이랑 꽃게 대장도 하는 데거든 존맛이 하고 씨름시켜 나오는 데거든 진짜 맛있어 지금 갈래? 와 엄청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와 꽤 맛있다 아 맛있어? 먹고 싶다 해산물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너무 좋아 포장해 가고 싶어 꽃게가 너무 맛있는데? 꽃게가 엄청 부드러워 야 이거 너무 추운데? 그때에도 이렇게 추워 가는 날이 너무 장난이래요 완전 조촐한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지? 무서워 여기 너무 무서워 소개를 먼저 먹는 게 낫겠지? 그럼 그럼 여기 감성이 있다 자 봐봐 다른 테이블이랑 비교 엄청들 아 미치겠네 좋아 날 뜨는 순간 멈출 수 없을 거야 맛있어 내가 같이 할 때 먹던 그 부분 아니야 혼자 먹을 때 진짜 아니야 뭐야 난 조금 익혀 먹을게 좀 몰아줘 몰아줘 아 몰아줘 좀 셀라도 와 갬성 있어 갬성 있어 아 너무 쉬워 너무 세계말동이야 리울 성남자식 여행인가요? 장보는데도 10분 걸렸어 아 이거 진짜 라면 끓이기 어? 저걸? 아 이게 아이디 아 이게 아이디 아니 나 왜 맨날 라면하면 나 걸리지? 나 몇 번 걸렸거든? 어 아니 애기 밥 줘? 오 자신감 봐 워킹밥 오 잘 끓였는데 딱바로? 와우 오 자상하냐? 오 아 여기 국자 있네 디트로이트 피자라고 디트로이트가 미국에서 옛날에 자동차 공장이 많았던 지역이야 자동차 공장에는 원형 틀 보다는 네모난 틀이 많잖아 그 틀에다가 피자를 만들어서 먹어서 유래된 거야 운동하고 쉬다가 놀러왔어요 동구예요 동구 앉아주세요 앉아도 된다고요? 네 너무 무서운데 앉아도 돼요 앉아볼게요 지금 다 신분은 똑같이겠네요 오 네 누구랑 하니 무서워라는데 아 네 여행히 음~~ 진짜 맛있어 치치야 딸다야 너 연어 먹잖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? 하나 둘 셋 다섯 좀 크게 잘랐어 하나는 너무 크게 잘랐어 오우 이렇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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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천히 해주시겠어요? 아 좋습니다 혹시 평상시에.. 안써요 안 쓰신다? 네 평상시에 안경을 데일리로 쓰시는 게 아니니까 네 캐릭터 있는 안경 아 좋아요 이렇게 투브릿지 안경 혹시 어떠신가요? 약간 남성미가 있는 오 한번 써볼까요? 오 약간 색다른 느낌인데요? 잘 어울린다 비디오도 되게 잘 어울린다 아 아 아 류신의 보리밥 쌈밥 진짜 여기는 최애 쌈밥집 아 아 상이 변함이 없어 진짜 제일 좋아하는 파무침 여기 게장이 진짜 맛있구요 반찬도 변함이 없어 항상 똑같아 옛날에 내가 여기서 막 인당 6인분 7인분씩만 먹고 그랬어 막 고등학교 때니까 진짜 많이 먹을 때 음 음 음 진짜 근본 냉랭지게 쌈 싸먹는 것도 맛있는데 그냥 이 두 개를 줄어서 쌈을 딱 좀 한 번 찍고 올리고 칼이 이만큼 그냥 올린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저자 누른 샐러드 그거랑 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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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말이 되냐?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? 열려버렸다 아 근데 너무 맛있잖아 아니 누가 낙지를 이렇게 먹냐 땀이 닦아도 닦아도 닦이지도 않아 내가 젖다 낫지 않대 막 그 엄청 고통스러운 매운 맛은 아닌데 땀은 계속 나 속 아픈 맛 그런 매운맛은 아니잖아 속이 아픈 근데 매워 잘 먹었습니다 굿나잇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연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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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를 그 앙 그리고 연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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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문 되냐 다 연락이 다 일로 소통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